이어서 새해 첫 전대해상기동훈련 현장을 다녀온 배창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 앞선 리포트 잘 봤습니다. 해군 1, 2, 3함대 사령부가 모든 해역에서 새해 첫 해상기동훈련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를 지키는 1함대, 또 서해를 지키는 2함대, 남해를 지키는 3함대 사령부 모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새해 사령부 가운데 2함대 사령부 훈련을 취재했습니다.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 군항에 들어서니까 지휘함인 구축함, 을지문덕함과 호위함인 경기함을 비롯해 모두 5척의 함정이 훈련을 위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취재진은 지휘함인 을지문덕함에 승선을 했고, 그 뒤를 이어 호위함인 경기함, 또 유도탄 고속함인 박동혁함과 홍시욱함, 참수리급 221호 고속정이 물살을 가르며 태안 서방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함정은 평택에서 태안까지 한참을 항해했는데요. 매서운 바닷바람과 추위가 거셌음에도 승조원 모두 훈련 직전까지 훈련 절차를 끊임없이 반복 숙달하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인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군의 새함대가 한꺼번에 훈련한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장에서도 군 관계자는 각 함대가 같은 날, 또 같은 시간 주요 전력을 동시에 투입해서 훈련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 지휘관에게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이제 이 총장도 직접 해상초계기 P3C에 탑승을 해서 훈련 지휘에 나섰습니다. 지휘관과의 교신에서는 우리 해군은 올해에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비필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규모와 강도 모두 상당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됐던 훈련은 말 그대로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동해시 태안군 또 흑산도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또 유도탄 고속함, 그리고 참수리급 고속정 등 13척의 함정이 투입이 됐고요. 해상작전 헬기인 링스와 AW159 와일드캣, 해상초계기 P3C, 표적 예인기인 카레반2 등 4대 항공기, 끝으로 천여 명의 장병이 동원됐습니다. 이 땅에는 장병이, 또 바다에는 함정이, 하늘에는 헬기가 수놓은 모습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도도 상당했습니다. 이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 따라 함정들은 종렬, 또 횡렬뿐만 아니라 회전까지 다양한 방식의 전술 기동을 전개했습니다. 기동 간의 이제 함정끼리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도 되지 않았는데, 이 모두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기동 중에는 헬기의 이암과 착함, 또 급유 훈련도 이뤄졌는데요. 평균 시속이 한 15노트, 또 최대 시속 30노트까지 빠른 속도로 항해하는 함정에 헬기가 신속 정확하게 이착함하는 것이 어려운 훈련으로 꼽힙니다. 해군이 앞선 고난도의 훈련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죠. 그렇다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관계는 첨예해지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새해부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기조 아래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아 육군은 전국 곳곳에서 자주포와 전차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공군도 비행 훈련을 하며 우리 영토와 영공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공군에 이어서 해군도 전함대 함정과 헬기를 총동원한 가운데 새해 첫 전대 해상기동 훈련을 하며 우리 영해인 동서남해전역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새해부터 새함대가 모인 만큼 해군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